우리 메르크 감독님께서 한국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아 쪽 업무차에 아이들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서 한국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한 기념으로 FC서울 뉴스 진학 예정자들이랑 경기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들도 엄청 반가워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이래요? 분명히 인사드려 율리아도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막상 대화하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엄청 친숙해가지고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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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so glad to be back here It's great to see all of you being here again You see also some other familiar faces and maybe new face 역 You all remember? Coach Jörg He is back for you guys He will say some words for you as well And we have Marius here Some of you remember him from Germany He was in Dortmund when you guys were there So we have seen some of you already So we have seen some of you already But Benny, whom you are probably missing has unfortunately another project which he couldn't leave So yeah, we brought Marius, let's see if he is good enough to replace him It's a big honor to be here I talked to Blenny before when we were in Germany last time and he also he only tell the best words about that project and I was in Dortmund saw some of you guys playing, it was outstanding, you guys played with our youth team You have been here for now and a half years in a very beautiful time with you, six weeks with you, very intensive, beautiful impressions, wonderful football and I am happy with you today You have actually changed a lot Not really the other one I was just back thinking to play a lot of fun For a couple of fun. I need to play a lot of fun That's what I want to say Let's go Let's go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월클 선수들이 전부 프로사나 뉴스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김우진 2명, 원우진, 투우진, 민성희, 오영희, 형석희, 웅총희, 준영희는 오늘 경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도 모두 프로사나 뉴스에 들어갔고 특히 준영희는 독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진짜 가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저희는 그냥 한 번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번 변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변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변했습니다. 지호? 지호! 지호! 여기가 아주 쉽죠.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선수들. 손적으로 잘 못해요. 선영! 다른 곳도. 뒷블렉터. 오른쪽은? 센터에서 큐윤현 시작합니다 큐윤현 뒤쪽은? 준석 준석 준석? 장준? 선준이 왼쪽? 왼쪽 윙어? 태준? 태준이 왼쪽 윙어 왼쪽 윙어 왼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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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윙어? 태준? 왼쪽은? 왼쪽 윙어? 자신이 께서는 대장 자신이 께서는 대장 자신이 께서는 대장 자세히 께서 오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프 Spaß Versuch Tore zu schießen keine Angst vor den größeren so wie wir es in letzten Spielen auch gesehen haben zeigt einfach was ihr könnt und das ist das einzige was ihr machen müsst 화이팅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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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하나가 하나가 하나요 하나가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가 하나가 하나하나 하나 daí 하나십시오 공연아 너무 yol Ank访 그 후 괜찮아 괜찮아 오랜만에 발 맞히는 거라 쉽지 않겠다 알겠지? ça! Вот 너랑 멤버를 더 Rate 경험. 와 가지고.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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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예. торgle같은 어ünüz. fou. 인테도 누가. Well done. 안 오 하루raj. 계속 들어가게 원ял 선생님 benim 게임oss이므로 한 번 스쿨 reven이였습니다 새어엌 와.. caval 실패 와 гар cuma Master 센터 축 센터 축асти 성공 세령은 왜 안 해? Sang년에 DCS 막 roulette 지금 스펀서 없어서 아 디스 이스 도르트문트 해야지구나 한번 보여주세요 꼴스디오 구단주 님도 보고 계시고 구단주님 지켜보고 계시죠? 머리를 지금 바꿔가지고 다들 코치님들이 놀라셨어요 이제 금발이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변했어요 근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연욱이가 이리쥐 좋은 곳이 있어요 예쁘죠? 다른 팀이 투자 수주가 정말 좋아요 아주 하나는 하나는 를 더 scaling 거예요 아 Olaf은 사진은 나像 친구? 좋은 질문 지금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 잘 안가? 좋은 idea! 좋은 idea! 좋았어! 좌측을 위하여 좌측을 위하여 너 교체 들어갈 수 있어? 아, 불우스. 아, 불우스! 어디 아파? 칼! 네! 나 원하겠어? 네, 네. 근데 항상 제 여전히 있어. 다쳐도 여기 온 거 너무 고맙다고. 야, 스페인 game! 이 린라이빌! 뭔지 잘 해 Update? 진짜 잘 안되어. 또 다른 們의 이름말inging? 너무 좋은가 하고 있는거죠? 이 린라이빌가 꼭 알고신든지 뭐는? 좀 더 좋은가 좋든. 그 그것은 큰 강좌를 얻고 Спасибо. 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드럼을 좋아한다. 너네던 타면은 또 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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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채워야 한다. 다른 팀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동작하는 게 좋았다. 오! 박스! 박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오! 어, 그대로다! 와,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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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기억하네! 근데 우리 FC서울 유스팀도 너무 강력합니다, 진짜. 잘한다, 저 친구도 힘이 좋네. 일단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와! 달려! 지성아, 달려! 살려, 달렸어, 달렸어!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와! 얘들아! 잘, 잘했어. 너네 숫자 너무 적어서. 들어와, 들어와. 어, 좀 힘들잖아. 멀쩡한 거 같은데? 그런가? 맛있지 않은데? Guys, let's do a short ring break first, and then we talk a little bit about the first half. 네. 야, 이게 네. 맞아요, 대사심이 형 잘 مثلا. 조금 더 대단하고, 조금 더 대단하고 더 대단하고 좀 더 대단하고, 조금 더 대단하고, 그리고 그것도 다시 한가라. 지금 다른 문장에서는 킴힘에 반전하고 빙기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붙여 이곳을 안전하게 붙여 왼쪽, 태준? 차도 안전하게 붙여 안전하게 붙여서 안전하게 붙여서 안전하게 붙여서 안전하게 붙여서 이곳에 반전하게 붙여서 지호의 가능성도 대전하게 붙여서 한참을 다진 것 같다 현재는 있는 있는 어디서 왼쪽은 왼쪽은 왼쪽을?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해볼 수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방식은 특히, 한가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가계를 하죠 대단한 방식을 수있게 하는 방식이 잘해야죠 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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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heck或者 한 땅!!! 때려 때려 왜 여기 있다 있다 슛~~ 오 Iceland 좋아 괜찮아 아아 도와줘야 돼 도와줘 와 저게 진짜 크다 키 진짜 커 OK, let's go!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OK! 다 중1인데... 다 동갑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키가 그렇게 머리 하나 더 있지? 나와줘! 나와줘!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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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대박! 그렇지! 오, 예! 오, 예! 와, 예! 와, 수비 좋아! 오, 예! 오, 터프한 수비! 오! 탁 좋아! 아... 오, 영성분! 날아다 할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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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들어와! 전화주라고! 슛!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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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늦었다!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좋아! 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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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도 커! 엄청 큰데, 골키퍼도? 오, 나왔다!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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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3, 2, 1, 2, 1, 2, 1! 오케이! 다른 FC 서울 팀에서든가 어떤 коммент이고요? ... Zombie적으로 강요. they are fast. they play pretty clear football I would say. the way to the goal. 근데 그ae는 좋은 팀이였는데. 아, 좋은 팀이네. 토베웅 오 MS 좋아 future 2ium Wow 승인이 형은? 승인 형은 좀 봤어? 네 들어오자마자 이 형 월클이야 아 진짜? 나도 월클입니다 그녀는 보러가 있어. 2-0. 1-0. 2-0. 2-0. 1-0. 2-0. 1-0. 1-0. 우와 너무 잘한다 애들이 집중력이 다 흐트러졌어 와 근데 진짜 이만큼 좋은 선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 봐봐 볼 중심으로 애들이 대형도 엄청 잘 움직인다 아 좋다 아 규현이 혼자 너무 고전한다 저기서 몇 명이 붙는 거 아 아 3-5 3-3분 4-5 4-5 4-5 5-5 5-5 5-5 5-5 오 좋아 턴 아이오 턴 아이오 괜찮아 잘했어 5-5 5-5 5-5 5-5 5-5 5-5 5-5 5-5 5-5 5-6 5-5 5-6 와 끝났네요 와우 우리의 선수들이 지금 좀 힘들어 컨센트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인턴을 할 수 없죠 마지막 3개의 선수는 카운터 아텍을 수 있었습니다 연욱이가 갇혀서 구체 선수 없이 풀타임을 모든 선수들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도 했고 또 오랜만에 발을 맞춰본 상황이라서 합이 잘 안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역시 공산중 선수들도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아주 아주 밝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안녕 수고하 좋았다 수고로 가나잇고 와 나 왜 가나잇고 와라 와우 팀 사인 이거 도로트먼트 팀 선수들이 다 사인해 와우 와우 우리의 선수는 정말 좋은 경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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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한테 팀 사인 저지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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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행어인가요? 여기 애들 여기 유행어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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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nothing tax 다른 등에 공부해서 다른 의견을 하여 그들을 다뤄고 있습니다. 은행적으로 철기적으로 힘이 더는 노래를roffen과 당연히 되는 게, 맞아, 항상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적으로 다행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밖의 회사와 함께하는 경쟁도, 우리와는 적극적으로... ...와의 성적에 따라서는 적극적이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같이 같이 만나요. 이 모든 기술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같이 만나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함께 만나요. 모든 기술을 통해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선물이 되고요. 칼렌더와 시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달력이랑 스타크를 해. 아 아직 춥니까. 가지고 싶은 걸로 나눌까 아니면 랜덤으로 줄까? 랜덤 게임을. 어 저 그래. 여러분이 더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놀랐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도 궁금합니다. 왜 한국에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들에게 다시 만났을 거라. 이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회에 왔습니다. 정말?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 명? 한 번에 한 명의 한 명의? 약간 다른 분야에 많이 올랐. 예, 그가 중요한 부분을 알겠다는 것을 알아냐라. 그리고 유주의, 정말 좋은 선수료들에게는 그가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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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테크와 택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기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인공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공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있어요 많은 팬들이 있어요? 네! 모든 코멘트에서 오, 요ork! 우리 사랑해요! 요ork! 너 너무 귀여워! 너 너무 귀여워! 네, 저는 매일 저녁으로 돌아왔어요 외네용 오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